KT 멤버십 싱글 혜택으로 싱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혼자서도 가을 먹고 잘 생활할 수 있는 싱글 혜택 지금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모닝 할인 혜택이 시원하게 쏟아져요 덩킹도너츠 30% 할인하겟트 1000원당 200원 GS 도시락 샐러드 1000원 할인받고 시원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알찬 혜택 받아볼까요? 랄라블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시 3,000원 할인쿠폰 반찬 간편식 온라인 쇼핑몰 더반찬에서 3,000원 할인쿠폰 평소대행 전문업체 다홈케어에서 온라인 상품 결제시 20% 할인쿠폰을 드려요 싱글 혜택으로 새로운 취미생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곧 정기구독 서비스 국가에서 정기구독 클래스 신청시 10% 할인쿠폰 오프라인 트레이닝 슬립 프로젝트에서도 10% 할인쿠폰 액티비티 강좌 플랫폼 프립에서 15% 할인쿠폰을 드려요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을 위한 여행 할인 혜택 자유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에서 코어 티켓 상품 4,000원 할인쿠폰 여행용품 전문 쇼핑몰 트래블메이트에서 10% 할인쿠폰을 드려요 이번 여름 혼자서도 알차게 보낼 수 있겠죠?